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명사 단합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 오늘 snack, snack 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Korean snack, now we're looking at Korean snack and beverage 같이 보고 있죠? beverage, 명사 단합장. 자, 팥빙수입니다. sweetened red bean, 자, 어떻게? 달잖아, 달게, 달게 뭐야? 호떡이 뭐랬지? sweet pancake, sweet pancake, 달게 만들어진지. sweetened red bean, 해볼까? sweetened red bean. sweetened red bean이야, sweetened red bean. 원래는 나중에 배울 건데, 이렇게 배울 거야. 해볼까? preserved, preserved in, preserved in, sugar, preserved in sugar. 이게 뭐냐면, 절여놓은 거야. 어디다 절여놨니? 설탕에 절인이야. 그래서 red bean preserved in sugar 하는 거야. 그래서 절어는 게 뭐라고? preserved. 자, 코팅하는 걸 뭐랬어? coated, coated, coated 아니라 coated, coated. 된다. sweetened red bean, 해볼까? sweetened red bean. 발음이 은이야, 은. sweetened, sweetened. sweetened red bean, over. shave 날아죠, shave, shave. 뭐라 그래, 이거? shave라고 하지, shave. after shaving, shaving, shaving. shaving 하면 막 털을 깎잖아요. 런돈날로, 얇게 깎지요. 그래서 얇게 깎은 얼음을 shave the ice. 해볼까? shave the ice. shave the ice. shave the ice. 해봐, shave the ice. 런돈날로 깎았잖아, shave the ice. 그지? 어, 그래서 빙수가 영어로 뭐라고? shave the ice. 그지? 그래서 팥빙수 영어로 뭐냐면, sweetened red bean over shave the ice. sweetened red bean over shave the ice. 어, 여기다가 정확하게는 뭡니까? shave the ice with milk도 넣지. 어, 밀크 넣잖아, 밀크 이렇게 하면 돼. 밀크, 밀크, 우유, 팥빙수 하면 with milk야. 그지? 첨가하면 다 뭐 넣으면 돼? with. 위에다 덮으면? over, over. 자, 육회 비빔밥 뭐였지? raw beef with a lot of vegetables over rice 입니다. over rice 였습니다. 아니면 그냥 뭐랬어? raw beef rice 랬지? 그냥 raw beef rice 라고 했습니다. sweetened red bean 가자. sweetened red bean. red bean over shaved ice. sweetened red bean over shaved ice. 너무 길으니까 뭐야 그냥. 팥빙수. 팥빙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sweetened red bean. sweetened red bean. 안 되면 그냥 cold sweetened red bean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도 돼요. over shaved ice. 그냥 안 되니까 팥빙수 라고 하겠죠. 근데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what is 팥빙수 하면 어떻게 해? this is a what? this is a sweetened red bean. red bean, red bean with shaved ice. shaved ice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립 커피 쉬워요. 드립 커피야. 드립 커피야 하다가 드립 브루 커피. brew.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걸 brew 하래. brew 해봐. 자, 음료를 만드는 거 뭐래? brew 해봐. brew. 그래서 음료를 만드는 곳은 브루워리 해봐. 브루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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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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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하고 가는 거야. 브루브루브루. 음료 다 만들었어요? 싫어요. 그치? 뭐라고? 브루워리 해봐. 브루워리. 브루가 뭐라고? 브루가? 음료를 만들다 해봐. 드립 브릭. 브루 커피. 드립 브루 커피. 자, 음료를 만든다 뭐라? 브루. 브루. 그래서 양조장이죠. 술 만드는 거. 막걸리 뭐야? 막걸리 뭐였지? 라이스 와인. 그래서 라이스 와인 브루워리. 막걸리 양조장. 영어로 뭐래? 라이스 와인 브루워리. 자, 음료를 만드는 거 뭐라고 한다고? 브루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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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걸리 만들었어? 라이스 와인. 싫어. 브루브루. 그래서 브루가 만들다 해봅니다. 드립 브루 커피. 시작. 드립 브루 커피. 드립 브루 커피. 티라미수. 티라미수. 티라미수예요. 티라미수가 뭐지? 미수로 죽였지. 그치? 죽여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이거 셋이 먹다가 미수 했어요. 티라미수. 티라미수. 다 알고 있죠? 티라미수. 샌드위치 ONLY 해봐.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만 주세요. 영어로 뭐랄까? 한국말로? 단품이에요. 단품. 단품이 뭐라고? ONLY. 포테이토 단품 주세요. 포테이토 ONLY. 포테이토 ONLY. 노코크. 노코크. 음료 말고요. 음료 말고요. 샌드위치 ONLY. without beverage. 샌드위치 만 주세요. 음료는 말고요. 뭐라고 영어로?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ONLY. without beverage. without beverage. without beverage. 샌드위치 아니라 뭐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단품 뭐라? 샌드위치 ONLY. 햄버거 단품. 햄버거 ONLY. 햄버거 ONLY. 햄버거 ONLY. 햄버거 ONLY. 북어예요. 북어. 북어. 북어 발음 잘해야 돼요. 북어는 코딱지야. 햄버거. 그럼 안돼. 코딱지 햄버거 입니다. 햄버거가 아니라 햄버거. 햄버거 ONLY.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ONLY. 햄버거 발음 안되면 어떻게 해?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ONLY.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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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면 어떻게 해?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ONLY. 티라미수. 시크릿 레시피. 시크릿. 자 레시피가 뭐냐면? 조리법이에요. 조리법. 아우. 오 이렇게 그 메례네이트 비프 너무 맛있어요. 그 메례네이트 비프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아 사실 비결 비법은 뭐야? 냇어 피. 나는 피 를 써. 냇어 피. 그죠? 냇어 피. 냇어 피. 냇어 피. 냇어 피. 경상도죠? 냇어 피. 나는 피 를 쓴다. 냇어 피. 레시피 뭐라고? 비법. 레시피 뭐라? 비법. 시크릿 레시피. 비법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도어 포뮬레이션. 자 폼이 뭐야 폼. 우리 뭐 잡지 말라고 그래? 폼 잡지 마요. 폼이 형태라는 뜻입니다. 폼. 형태.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도어가 뭐지? 한국말로? 도가 반죽의 형태. 반죽 모양이야. 반죽 모양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도어 포뮬레이션. 자 그러면 반죽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요? 도어 포뮬레이션. 반달 모양으로 만든 반죽 모양이네. 어떻게 돼? Half moon dough formulation. 해볼까? Half moon dough. 자 토끼처럼 만들었어. 어떻게 해? Rabbit like. 처럼 영어로 like야. 해볼까? Rabbit like. 자 달처럼 생긴 모양? Moon like. 해처럼 생기면? Sun like. 자 달처럼 생긴 반죽 모양. 영어로 뭐야? Moon like dough formulation. 자 토끼처럼 생긴 반죽 모양? Rabbit like dough formulation. 그 다음에 호랑이처럼 생긴 반죽 모양은? Tiger like.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반죽 모양은? Diamond like dough formulation. 자 반죽 모양이 뭐라고? dough formulation. 자 포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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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포뮬라 있죠. 포뮬라. 자 반죽이죠. 모양이죠. 포뮬라가 섞은 거야. 섞은 거. 그래서 이거를 분유라고 그래. 분유. 수학에서 포뮬라는 뭐겠니? 섞은 거. 섞은 거. 공식이야. 공식. 자 포뮬라가 뭐라고? 섞은 거야. 섞은 거. 자 반죽 섞었죠? 섞은 모양은 뭐래? formulation. 자 이 단어 하나이면 단어를 진짜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자 포뮬레이션에서 뭐가 나온다고? 포뮬러. 포미지. 포머라. 형태. 포뮬레이션은 모양. 포뮬라는 애기들 먹는 건 분유. 학교에서는? 공식. 그래서 포뮬라까지 외웠습니다. 포뮬라는 1등급 단어입니다. 포뮬라. 해볼까? 포뮬라. 도어 포뮬레이션. 반죽 모양? 도어 포뮬레이션.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이에요. 단팥빵이죠. 라빈 번. 라빈 번. 자 번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걸 번이라고 그래. 번. 해봐 번. 자 왜 번이라고 할까? 엉덩이가 영어로 뭐야? 번이에요. 번. 뭐처럼 생겼어? 엉덩이처럼 생겼지? 그래서 사실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팥 똥입니다. 팥 똥구멍이죠. 그러면 이쯤에 똥구멍이 있겠네. 그죠? 자 뭐라고 한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라빈 번. 단팥빵인데 정확하게 뭐라고? 단팥 엉덩이가 되겠습니다. 단팥 엉덩이. 자 번은 어떻게 생겼다고? 엉덩이처럼 생겼죠? 해봐. 라빈 번. 자 동그란 빵. 다 뭐라고 그래? 다 번입니다. 번. 해봐 번. 번. 레빈 번. 자 크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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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빵 되겠습니다. 크림빵. 그 다음에 크로케. 고로케죠. 크로켓. 크로켓. 자 영어로 크로케. 크로우가 뭐죠? 크로우가 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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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에요. 까마귀. 발음이 비슷해요. 크로켓. 크로켓. 까마귀하고 누구랑 같이 있니? 캐시 같이 있어. 해봐. 크로켓. 크로켓. 자 발음이 고로케에요. 고로케. 그래서 미국 가서 얘기하는 거지. 고로케 주세요. 아닌가? 고로케 주세요. 아닌가? 고로케 주세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근데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앞에가 뭐로 시작한다? 까마귀로 시작한다. 크로켓. 크로켓. 해봐. 크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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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은 한 명이야. 한 명. 한 명. 영어로 people은 뭐야? 사람들. 자 한 명이라고 할 때 뭘 써야 돼? person. 그래서 개인적인 개성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personality. 해봐. personality. personality. 이게 개성이야. 개성. 근데 그거 말고 개인 할 때는 뭘 써? 인디비주얼 랩핑. 자 우리 부엌에 가시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은박지로 써 있는 거 있잖아. 포장하는 거. 뭐라고 불러? 엄마가 뭐 가져 그래? 포일. 야 그 비닐로 된 거. 포일. 포일. 포일이죠. 포일. 이거 은박지 포일이라고 그래. 포일. 포일인데. 그거 말고 뭐였어? 뭐였지? 야 랩핑 갖고 와 그러죠? 아니면 엄마 뭐라 그래. 좀 엄마 그런 거 모르면 그래. 그거. 어디 그 두 번째 사람이 그거. 엄마 뭔데 그거 그거. 그거 뭔데 그거. 싸는 거 그거 갖고 와. 그거 뭔데 그거. 이건 말귀를 못 알아서 그죠? 아빠 그럼 어떻게 해? 잠깐 나갔다 오죠. 아 잠깐 나갔다 올게. 아 나갔다 와. 그죠? 뭐라고 그러고? 랩핑. 랩핑. 그게 랩이야 랩. 랩이 싸다 라는 뜻이야. 싸타. 그래서 인디비주얼 랩핑. 낱개 포장입니다. 뭐라고? 낱개 포장 영어로 뭐래? 인디비주얼 랩핑. 시작. 인디비주얼 랩핑. 인디비주얼이 개인이야 개인. 낱개 포장 영어로 뭐라고? 인디비주얼 랩핑. 슬라이싱. 자르는 거. 무슨 피자? 슬라이스 피자. 슬라이싱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뭐만 알고 있어 우리? 컵. 깔끔하게 자르는 거 뭐라고 한다고? 슬라이싱. 자 아까 얼음을 조그맣게 자르는 거 뭐라고 했니? 쉐이브를 했어. 자 스팀 번. 호빵이야. 호빵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뭐라고 해야 돼? 번. 찌잖아 찌잖아. 스팀. 자 찐빵. 시루떡 뭐였지 시루떡?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팀 라이스 케이크였습니다. 자 스팀 번. 호빵 뭐라고? 스팀 번. 그 다음에 안에 뭐 있어? 위드. 레드빈인데 어떤 레드빈이야? 그치. 스위튼 레드빈. 이렇게 쓰면 더 좋은 거예요. 해봐. 해봐. 스팀 비닌. 스위튼 레드빈. 자 이 안에 잡채 들었어. 어떻게 돼? 잡채. 잡채가 뭐죠? Chinese noodle. 아 포테이로 누울. 아 포테이로 누울. 어. Chinese noodle라는 포테이로 룰입니다. 그러면 잡채는 뭐겠어? 스팀 비닌. 스팀 비닌. 포테이로 누울. 오케이. 포테이로 누울. 그 안에. 이렇게 돼. 위드 포테이로 누울 해도 되고요. 자 해봐. 크로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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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쌍이죠. 크로쌍. 해봐. 크로쌍. 크로와에서 아 빼야 돼. 크로쌍. 영어는 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크로쌍. 크로쌍. 크로쌍이고요. 그 다음에 크림 퍼프야. 크림 퍼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크림. 요렇게 해서 크림 들어있는 거. 크림. 번은 아닌데. 이렇게 세워놓은 거 있어요. 그걸. 크림 퍼프야 돼. 퍼프. 자 퍼프가 뭐냐면. 담배가. 담배 피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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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죠. 영어로는 이게.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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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퍼프야. 한 번씩 요렇게 나온 거. 연기 요만큼 나온 거 있죠. 그걸 퍼프라고 해봐. 퍼프. 퍼핑. 퍼핑. 퍼핑이야. 한 번씩. 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로. 공기.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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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가미. 아가미로 하는 거. 아가미로 영어는 길이야 길 해봐 길. 길. 아가미가 길 나는 거야. 길 내면 가지. 길 길 길 길 길 길 길기 날께요. 뭐가 아가미로 가지고 뭐가. 물고기가 길 길 길 길 길 길입니다. 그래서 퍼프라 이렇게 된 거 퍼프 해봐 크림 퍼프. 크림빵. 크림빵은 영어로 뭐라야. 크림 퍼프. 이렇게 밖으로 뭐가 크림 이 새어 나온 빵은 크림 펍프고. 이렇게 된 크림빵은 크림 번. 크림 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 코넷 해볼까요? 초콜릿 코넷 자 원래 코넷이 뭐냐면 소라에요. 소라. 이렇게 생긴 소라인데 코넷이 요것도 소라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에 비슷한 것도 코넷이라고 하네. 해봐. 초콜릿 코넷. 소라빵이야. 소라빵 영어로 뭐라고? 초콜릿 코넷. 해봐. 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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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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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넷 해서 나오는 거야. 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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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넷 되네. 그렇죠? 코넷. 코넷입니다. 별지 다 하면서 다 해 오죠? 코넷. 해봐. 코넷. 초콜릿 코넷. 소라빵 영어로 뭐라고? 초콜릿 코넷. 초콜릿 코넷. 초콜릿 코넷.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크림 케이크. 생크림 케이크야. 생크림. 생크림이. 해봐. 윗크림. 윗크림. 자 윗은 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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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이 뭐라고? 때리다. 채찍으로 때리는 거 윗이야. 윗크림. 해봐. 윗크림. 이거 휘핑크림이라고 하지. 한국말로는. 휘핑크림. 생크림으로 한국말로 뭐라고 한다고? 휘핑. 휘핑이라고. 휘핑. 아니고 휘트라고 해야지. 맞아. 휘트 해봐. 휘핑크림. 휘핑크림 케이크. 그 다음에 제주어렌지입니다. 한라봉을 영어로 뭐래? 제주어렌지. 제주어렌지. 자 아렌지에는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아렌지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한라봉. 그거를 제주어렌지 라고 하자. 제주어렌지. 자 아렌지에 뭐 있냐면 해봐. 맨드린 해야 할까? 맨드린. 맨드린. 대만이야. 대만. 대만은 영어로 맨드린이야. 맨드린. 자 맨드린. 해봐. 맨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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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이 뭐라고? 맨드린. 따뜻한 데라는 거야. 맨드린, 아렌지. 자 맨드린 오렌지가 있고요. 탠저린이잖아. 탠저린. 탠저린. 뭐가 다르냐면 껍질이 얇으면 탠저린. 껍질이 좀 더 두꺼우면 맨드린이야. 맨드린. 해봐. 맨드린, 아렌지. 탠저린, 아렌지. 그리고 한라봉은 제주, 아렌지. 어디에만 있으니까 제주에만 나거든요. 그래서 한라봉 제주, 제주, 아렌지 되고 이렇게 해도 돼. 한라, 아렌지 해야 돼. 해봐. 한라, 아렌지. 한라, 아렌지. 제주. 자, 뭐라고 친해가? 한라봉 영어로 봐라. 제주, 아렌지. 그 다음에 두꺼우면? 두꺼우면? 맨드린, 아렌지. 그래서 중국말이 두 마디 있죠? 중국말. 맨랜드라 그래. 맨랜드, 차이네스는 뭐야? 맨랜드, 차이네스는 중국말. 대만이 쓰는 건 뭐라고 그러니? 대만이 쓰는 건 맨드라인, 차이네스라고 그래.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Do you speak Mandarin Chinese or Mainland Chinese? 이렇게 하는 거야? 너 진짜 중국말 하니? 아니면 대만 중국말 하니? 그지? 맨드린이 뭐라고? 대만. 대만상 오렌지는 어때? 좀 두꺼워. 좀 크고. 작은 거죠. 귤인데 작은 귤은 뭐라고 그래? 탠저린. 조금 크면? 맨드린, 아렌지. 많이 크면? 제주, 할라. 그죠? 할라, 아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마그레닛. 해봐, 파마그레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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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석류 먹었어요. 석류 먹고 왔죠? 엄마가 석류 먹고 와서 어, 나 예뻐? 그랬어, 예뻐. 그래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 안 예뻐. 그랬죠? 어, 석류 먹고 파마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 너 왜 그러니? 그랬죠? 파마하고 왜 그러니? 파마그레닛. 파마하고 왜 그러니? 파마그레닛. 파마하고 왜? 석류 먹고 와서 엄마가 그죠? 석류 먹으면 여자들이 어떻게 내? 여성언니 많이 나오죠? 자, 엄마가 50살 먹었다. 그럼 무슨, 뭘 선물로 줘야 돼? 석류로 선물해줘. 그럼 엄마가 석류 먹고 어디 가? 파마하고 와. 아빠한테 막 뭐라고 그래? 그럼 아버지 뭐라고 한다고? 파마그레닛. 파마그레닛. 자, 석류 먹고 왜 그러니? 영어로 뭐야? 파마그레닛. 자, 해보셨죠? 석류 영어로 뭐라고? 파마그레닛. 파마그레닛. 자, 석류 파마그레닛입니다. 그 다음에 도. 아까 했었죠, 도. 그래서 반죽 모양 뭐라고 했어, 아까? 도 포뮬레이션. 도 포뮬레이션. 그 다음에 요크, 요크 해봐. 요크. 요크. 이거 뭐죠? 노른자 먹고 요크. 노른자 먹고 요크하고 울어요. 요크하고 울죠, 요크. 노른자 먹어 요크크 웃어요. 노른자 먹고 요크크 울어요. 요크야, 요크. 별짓 다 하죠? 요크에요, 요크 해봐. 요크, 요크. 자, 그 다음에 흰자는 white라고 해요, white. white, white. 노른자는 요크, 요크. 그래서 egg white. 그러면 흰자, egg yolk는? 노른자 해봐, egg yolk. 요크, 요크, 요크크. 노란, 노란자 먹어 요크크크 하죠, 요크, 요크. egg yolk입니다. 그 다음에 snacks served with alcoholic beverages. 안주, 안주. 아니면 그냥 alcoholic snack 할까요? alcoholic snack. 근데 그건 알코올성 스낵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어떻게? snacks served with alcoholic beverage. 아니면 snacks with alcoholic beverage. 안주, 뭐라고? serve with. serve가, serve가 먹으라고 주다라는 뜻이 있어. 뭐라고? serve가 먹으라고 주다. 그래서 a serving이 인분이야. 1인분. 자, 2인분 영어로 뭐라고? two servings이야. 자, 먹으라고 주는 게 영어로 뭐라? serving. 1인분, 2인분. two servings. 3인분 먹였어, 그러면. three servings. three servings. 나 어제 3인분 먹었다? I had three servings. 어제 나, 어제 나 육회 3인분 먹었다? I had three servings of raw fish. 육회 3인분 뭐 붙이면 돼? 없습니다. three servings of raw fish. 시작. I have three servings of raw fish. 자, 나 샤부샤부. 샤부샤부였죠? 기억나세요? 샤부샤부. beef hot pot 하셨죠? beef hot pot. 핫 pot. 시작. 핫 pot. 비프 hot pot 하셨습니다. 슬라이스 비프 hot pot 하셨습니다. 나 어제 샤부샤부 3인분 먹었다? I had three servings. three servings of sliced beef hot pot. 슬라이스 비프 hot pot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브루어리 했지? 브루, 브루. 브루 양조장, 양조장.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양조장을 마이크로 브루어리 이래요. 마이크로 해봐. 마이크로 브루어리. 마이크로 브루어리. 그 다음에 스트리트 푸드. 자, 스트리트 푸드 파는 사람 뭐라고 하면 되니? 스트리트 벤더. 스트리트 벤더. 스트리트 벤더. 스트리트 벤더. 스트리트 벤더.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프트. 드래프트가 뭐니 얘들아? 드래프트가 두 가지 뜻이 있죠? 드래프트가 뭐죠? 첫 번째, 징집하다. 모으다, 징집하다. 해봐. 드래프트 소우저스. 드래프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도란 뜻이 있어요. 설계도. 뜻이 다 다르죠? 이런 건 시험 나겠어, 안 나겠어? 정말 중요한 단어지. 드래프트는 뭔 뜻이라고? 징집하다. 그래서 드래프트 비어는 한국말 뭐라고 하더라? 드래프트 비어? 생맥주. 생맥주에서 여기서 징집해 끄집어내서 먹지? 그래서 끄집어먹는 먹주, 생맥주예요. 해봐. 드래프트 비어. 그러면 뭐랑 같이 외울 수 있어? 징집하다랑 같이 외울 수 있겠죠? 해볼까? 드래프트 비어. 드래프트 비어는 누가 많이 먹어? 군대 가기 전에 징집된 군인들이 먹지? 그래서 드래프트 비어, 드래프트 솔져스. 같이 외우고. 시작. 드래프트 비어, 드래프트 솔져스. 자, 뭐라고? 생맥주는 누가 먹어? 징집받은. 군대 가는 전 징집받은 먹어요. 그리고 걔들이 걔들이 인생 설계도는 어떻게? 끝났어. 군대 가는 건 끝난 거야. 그렇지? 같이 외울까? 드래프트 비어. 드래프트 솔져. 노 드래프트. 노 드래프트.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크래프트는요. 크래프트는 장인이 장인. 장인이 영어로 뭐지? 크래프트먼. 크래프트먼이에요. 크래프트. 자, 비행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데? 에어플레이 말고? 에어 크래프트라고 돼. 크래프트. 그렇지? 그래서 무슨 크래프트라고 하지? 크래프트? 아, 이거 게임 있는데 게임? 무슨 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렇지? 크래프트가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제 맥주가 크래프트 비어 해봐. 크래프트 미어. 크래프트 비어. 아니면 핸드메이드라고 써도 되고 핸드메이보다는 뭐가 좋겠니? 홈메이드. 자, 개인이 만든 거 뭐라고? 홈메이드 비어. 홈메이드 비어. 다른 말로 뭐라래? 크래프트 비어. 마인크래프트 똑같아. 마인크래프트. 뭘 만드는 거니? 마인. 마인이 뭐지? 게임은 하지만 단어는 몰라요. 그죠? 마인이 뭐야? 광산이야. 그래서 막 캐잖아, 그지? 그래서 크래프트가 뭔 뜻이 있다고? 손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수제 맥주 영어로 뭐야? 크래프트 비어. 그러면 생백주는 드래프트 비어. 드래프트 비어는 누가 맞죠? 드래프트 소저. 그 사람들 뭐가 없다고? 인생 설교도가 무너지는 거야. 드래프트까지 같이 였습니다. 자, 그린티. 그린티. 그린이 뭐지? 녹차. 그린티. 그 다음에 매실은 영어로 플럼이야. 플럼은 자두예요. 자두. 해봐. 플럼티. 자두차. 블럼, 블럼, 블럼. 그 다음에 시트론. 시트론. 시트론은? 뭐지? 뭐라고? 시트론이 한 번에 뭐더라? 유자. 유자차. 유자는 시트론. 해봐. 시트론. 시트론. 시트론티 해봐. 시트론. 잘 아는 유자. 유자. 시트론이라고 여러분 마시는 음료수 있어요. 시트론, 소다. 영국 의사에서 시트론. 해봐. 시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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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가 뭐라고? 시트론. 그 다음에 허버 컴비네이션. 자, 허벌이 뭐냐? 허브. 허브가 뭐야? 허브가 약초, 약초. 자, 약초가 하나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지? 쌍화차야. 쌍화차. 약초 많이 넣은 차를 뭐라고 한다고? 허벌 컴비네이션 티. 허벌 컴비네이션 티. 자, 모든 김밥 뭐였지? 캄비네이션. 코리안 시윗. 자, 모듬이 뭐야? 캄비네이션. 약초 많이는 뭐라고? 캄비네이션 티. 그걸 뭐라고 한다? 쌍화차. 캄비네이션 티. 쌍화차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 약초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진젤 티. 생강이야, 생강. 생강 뭐야? 생강사는? 진젤. 진젤. 생강차. 영어로 생강이 뭐라고? 진젤이나 진젤이. 잠깐만 먹어. 진젤이. 진젤 티. 진젤 티. 가끔 이렇게 지겨울 때 한 번씩 웃겨줘야죠? 진젤 티.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발리, 발리. 보리차. 보리차는 뭐야? 발리, 발리. 발리, 발리 먹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발리치아. 왜? 물이 있는데 발리, 발리. 발리티 되겠습니다. 코르티. 코르티. 코르티는 옥수수죠? 옥수수차는? 코르티. 그 다음에 허블티는 약차. 약차가 허비야. 허블이 뭐라고? 약이야. 약초가 뭐라? 허브. 허브. 약은 누가 만들어? 그녀가 만들어. 허브. 허브. 해봐. 허브. 허브. 허브론. 자, 같이 외우겠습니다. 팥빙수부터 하나씩 같이 외웁니다. 자, 여기서 잘 외워야죠? 자, 팥빙수부터 갑니다. 팥빙수. 스위튼 레드 빈이었어요. 스위튼 레드 빈 위드. 쉐이드 아이스 오버. 오버 쉐이드 아이스 하면 위드 쉐이드 아이스 해도 되죠? 자, 오버, 위드 두 개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스위튼 레드 빈 위드. 아니면 오버 쉐이드 아이스. 자, 내린 커피 뭐였어? 딥브루. 딥브루 커피. 티라미수. 티라미수. 발음, 발음이야. 티라미수. 티라미수. 내린 커피 뭐라고? 딥브루 커피. 딥, 드립, 샌드위치 단품. 샌드위치 단품. 샌드위치 ONLY. 샌드위치 ONLY. 자, 단품이 생각 안 나가지고 나중에 힘들어요. 단품이 뭐더라? 이렇게 하면 끝나가 나는 거야. 뭐라고? 샌드위치 ONLY. 비밀 조립빛. 시크릿 레시피. 레시피 해봐. 레시피. 자, 반죽 배합이었습니다. 반죽 배합. 도어 포뮬레이션. 팥빵. 레빈번. 크림빵. 크림번. 크림번. 크로케 발음 뭐였지? 크로켓. 그렇지, 크로케. 낱개 포장. 인디비주얼 랩핑. 썰어줌. 슬라이싱. 호빵. 스팀 번. 자,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어. 그렇죠? 스팀 번. 낱개 포장. 인디비주얼 랩핑. 썰어줌 뭐라고? 슬라이싱. 호빵 똑같아. 호빵도. 스팀 번. 크로와상. 크로와상 뭐죠? 아마 빠지죠. 크로쌍. 크로쌍. 아가 빠지는 거예요. 크로와상. 크로쌍. 샹크림 케이크. 시크림 케이크 똑같습니다. 샹크림 케이크 똑같이. 아, 이거. 아, 시크림 아닌구나, 이거. 퍼프. 크림 퍼프. 크림 퍼프. 샹크림 케이크. 위브 크림. 케이크 있죠? 한라봉. 제주 오렌지. 감귤. 텐저린. 또 하나 있죠? 맨드린. 맨드린 오렌지. 석류. 파머그레닛. 파머그레닛. 반죽. 안주. 스낵을 serv브윗. 다시 해봐. 스낵을 serv브윗. 알코올릭 베베리지. 자, 그러면 막걸리 안주는 뭐겠어? 스낵을 serv브윗. 라이스 와인. 라이스 와인입니다. 안주, 스낵을 serv브윗. 노른자? 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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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크하고 있죠? 요크. 요크해야 돼? 요크. 요크. 생명주. 드래프트 비어. 누구랑 먹는다고? 드래프트 소젤즈. 그럼 뭐가 없다? 드래프트가 없다. 수제 맥주는? 크래프트. 소규모 양정. 마이크로? 브루어리. 길거리 음식? 스트릿풋. 쌍화차. 허브 캄비네이션 티. 허브 캄비네이션. 옥수수차? 코린티. 매실은? 플럼. 유자는? 시트론. 시트론. 생강차는? 오, 진저. 진저. 보리는 뭐야? 발리. 발리. 매실은? 플럼. 플럼. 유자는? 시트론. 쌍화차는? 허브 캄비네이션. 크로쌍은? 크로쌍. 초코 소랍빵은? 코르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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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어디서? 슈크림 뭐였어? 슈크림? 크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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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팍. 크림 팍. 크림이 빠져. 옆으로 막 삐져나온 빵을 뭐라고 한다고? 크림 팍. 크림 팍. 석류는? 파마그레닛. 파마그레닛. 파마하고 그러니. 파마하고 그러니. 파마그레닛. 파마그레닛. 낱개 포장? 인디비주얼 랩빙. 인디비주얼 랩빙. 반죽배야? wan병을 조절하지 마세요. ospir keyboards. 팍빙수. 스윗은 레드비주얼 랩빙. 스윗은 레드빈 smo에 날 these days days a día. 안주. 스 Señor Snacks. 스 você tour whatever you say. 옥raholic beverages. 옥raholic beverages. 이렇게 하면 조절하지 마세요. 옥raholic beverages. 옥raholic beverages. 옥raholic beverages. staff. 옥raholic beverages. 안주. 노른자. 생맥주 드래프트 비어 수제맥주 크래프트 비어 크래프트 비어 쌍화차 허벌 컴비네이션 티 유자차 시츄런 매실은 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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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은 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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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람티 유자는 시츄런 티 초코 소랍빵 초콜릿 커넥 초콜릿 커넥 석류 파마그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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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빙수 스웨덴 랩빈 윗 쉐이브 아이스 오버 쉐이브 아이스 자 하나씩 같이 없애보겠습니다 하나씩 갑니다 석류 파마그래넷 감귤 탠저린 한라봉 제주 오렌지 샹크림 케이크 휘프트 휘프트 크림 케이크 슈크림 케이크 슈크림 케이크 크림 펫 크림 펫 초코 서랍빵 초콜릿 커넥 크로아상은 크로아상은 화상 호빵 스팀 반 스팀 반 썰어줌 슬라이싱 슬라이싱 낙게 포장 인디비주얼 랩빙 팥빙수 스윗트 랩빈 샹크림 케이크 네린 커피 딥 브루 커피 딥 브루 커피 티라미수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 샌드위치 하나만 주세요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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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조리법 시크림 레시피 반죽 배합 팥빵 레드 빈 크림빵 크림빵 크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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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포뮬레이션 공식은 포뮬라 포뮬라 안주 막걸리 안주입니다 스낵 서브 라이스 와인 노른자 액욕 흰자 액와이트 생맥주 드랩트 비어 수제 맥주 크랩트 비어 아니면 홈메이트 비어 그 다음에 소규모 양조장은 마이크로 브루어리 길거리 음식 시프트 쌍화차 허벌 캄비네이션 티 옥수수차 콩 티 유자차 시츄런 티 매실 플럼 생강차 찐저티 보리는 발리 발리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흰색 롬 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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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몬